아 자 반갑습니다 어 현재 시간은 오후 3 3월 15 오후 4시 입니다 어 좀 전에 이제 연락을 받았는데요 선생님 지난번에 제가 체크를 했던 친구예요 그 친구가 내일 시험이라고 했는데 도면 한번 피드백을 좀 해달라고 해서 지금 선생님 어 예 강의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하셨어요 자 먼저 도장이 아마 스탬플로 이렇게 찍힐 거예요 여기에 여기에 이렇게 딱 찍힙니다 뭐라고 했냐면 뭐 수원 번호라든지 그거는 여러분 직접 적으시고요 그 다음에 테두리스는 뭐라고 하냐면 이거 이 선 이 선을 진하게 여기 너무 좁아요 10cm 1cm 입니다 1cm 1cm 입니다 끝에서 1cm 그리고 제목 이렇게 쓰라고 안했습니다 어떻게 짝짝 사각 사각형 이게 뭐냐면 문제 요건이 있습니다 선생님 바로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하 훨씬 좋아졌네 예 많이 좋아졌습니다 근데 조금 아쉬운 게 있습니다 일단 벽 너무 진하게 주고 있어요 더 더 진하게 해치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균일하게 돼요 조절 벽이면 균일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연하게 연하게 이것도 좋고요 이거 맞죠 좀 더 진하게 자 이렇게 두 줄로 연하게 그리는 것만 해도 이렇게 많이 좋아집니다 아 이정도면 진짜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숫자에도 숫자 에도 좀 이렇게 선을 가서 좀 진하게 좀 해 주시고 가선해서 글자를 좀 진하게 글자도 진하게 글자 연습 좀 하시고 이거 창호 안 보이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나이어트 탭으로 티브이 컴퓨터 메뉴 다 적으세요 그 다음에 부엌장 후드 설치 뭐 좋아요 점선 자 전공이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무사했죠 이 부분 좀 진하게 해 주시고 예 아우 좋습니다 브라이너 스펙 브라이너 스펙 이게 무슨 점인지 알죠 이게 100이란 차이예요 지금 틀렸어요 이 차이가 스킬으로 100인지 확인하시고 함께합니다 자 전체적으로 한번 봅시다 어떤 느낌이 들어요 이 벽은 잘했네 이 벽 이런 식으로 벽을 좀 진하게 해치는 이게 아니라고요 똑같이 똑같은 속으로 쭉 가야 돼 이런 식으로 아예 이런 식으로 아시겠나요 아 잘했습니다 아 이거 너무 없다 이건 아니구요 이렇게 해서 선을 이렇게 잡고 예 이거 해치 넣어야 됩니다 천 정도에다가 해치 넣어야 됩니다 정 안되면 안 넣어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다시 봐드릴게요 이거 넣어야 돼 그 다음에 절단전도 안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지정 천장지가 뭔데 지정 고급 천장지 마감 그 다음에 여기다 커텐박스 커텐박스 설치 이거 600 600입니다 정금구가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무소리 그리고 등은 항상 자 등은 화장실의 가운데 현관의 가운데에요 이거 가운데 좀 더 크게 키우세요 좀 크게 두 개분 해야 되잖아 맞죠 그 다음에 다 똑같잖아요 다 똑같잖아 크기를 약간 좀 다르게 해라고 크기를 이것도 똑같고 이것도 똑같고 맞죠 선생님 맞죠 이거 왜 타일 안그랬어요 잘그랬더만 그 다음에 몰딩 칠하니까 이쪽에 본분인데 그 다음에 천정지 마감 이 조건이 있어요 전개도 박스 칠하고 박스 맞죠 네 이것도 뭐 타일 하든지 지정 타일 마감 고급 지정 뭐 마감 저것이라고요 너무 약합니다 너무 약해요 이게 좋네요 확실히 그렇죠 이게 좀 흉내 좀 내시네요 자 이거만 얘기할게요 투시보조선 투시보조선 진하게 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는 그려주세요 그 다음에 이거 착착착착착 연필에 흔적을 좀 많이 남기세요 그 다음에 파셀로 그 있잖아 그걸로 찍고 자 점점 올라오네 이것도 태블를 그리려면 확실히 그리구요 이거 밑에 안보입니다 이런거 신기하지 마세요 이거 안보이는데 왜 이거 칠해요 이 밑에는 그니까 끝에서부터 칠해 나가면 돼요 이것도 막 아아 책상다리 언더스탠드 자 이게 없잖아 액자같은거 그려 놓고 예 이것도 가감하게 쫙 쫙 쫙 쫙 쫙 청와lia 방istan 아 bize 잘하시네요 좀 강하게 터치하세요 아아 점점 좋아지네요 이거는 없습니다 그냥 선 끊고 커텐 박스 설치라고 적어주시고 본래표 생량 하면 안됩니다 좀 좋아지죠 이거 가운데 지정 부위타일 지정 천장 고급 백지 마감 점점 좋아하시네요 맞죠 점점 진해지네요 합격합니다 100분 합격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에 테두리 짝 쌤처럼 액자 그리세요 타일 육백 육백 하시고 25조선 안 남기고 실기입니다 강하게 타일 탁탁탁 쫙쫙 빛 쫙 이렇게 뭐 있는데 잘하셨습니다 자 지금 한거 선생님이 여러분들께 여러가지 봤는데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데 한번 이거 한번 봅시다 제가 지금 그 친구뿐만 아니라 아마 많이 고민하실 것 같아서 한번 봅시다 그리고 이거 도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노란 모습 보입니다 음 이거 그냥 적당하게 자 공개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딴게 아니구요 여러분들 이거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선생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평면도 신발장 평면도 신발장 두 잔 넣겠다 두 잔 반 평면도 시간을 좀 많이 그리세요 자 붉은 벽떡을 공간 쌓기 맞죠 여성 이 글자는 다 적어야 됩니다 이거는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자 평면도 가옵에 제로 했죠 바닥 마감제 표기를 했죠 창문쪽 외기죠 바닥 마감제 뭡니까 지정 고급 장판지 마감 스케일 B 방향 벽면 벽면 제로 맞죠 내부잎면도 전개도 아니라니까 내부잎면도 문제가 내부잎면도라면 내부잎면대로 적으세요 벽면 재료 벽 뭐다 지정 벽지 마감 싱크대 위다 뭐다 지정 타일 마감 천장도에는 자 조명기구 넣었죠 조명기구는 범내필이 있겠지만 동그라미를 좀 다양하게 두시 겸을 하든지 좀 크게 도면을 꽉 차게 마감재료 전정 고급 전정지 마감 실내 투시도 일소첨 무조건 참고를 써하세요 투시보조선 가운데서 짝 짝 짝 짝 첫째 평면도 됐죠 자 제도판 두고 가세요 여러분 쓰고 있는 거 i 제도판 두고 가세요 티저 주면 돼 있습니다 미친놈들 예 티저 주면은 안되는데 티저 줍니다 자 요구조건이 철근 코코네드 져다 그럼 어떻게 선 세 개 동그라동돌 보세요 벽더 져는 이거 오작입니다 자 제목을 이렇게 적으시라고요 이렇게 이해하시겠죠 여기 그대로 되어 있잖아 이대로 하시라고요 여기다 세치를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주면 이렇게 이대로 좀 보고 그러세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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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진하게 종이 안 줍니다 종이 밖에 안 줍니다 까이집니다 깔아놓고 이거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그게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걸 얘기를 하는데 이게 공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유의 문제가 나올지 모르지만 기본적인 건축을 전공하는 사람도 아는데 선두께로 가지고 그 선의 용도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 하는 친구들은 힘들겠지만 이게 그래서 제가 힌트를 드렸잖아요 0.9mm 외벽선 0.7mm 걸자 가구 0.5mm 중심선 맞죠 그리고 연필 가지고 hb로 육에 이치 가지고 가선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고생하셨고요 어 선생님도 실내원 기능서를 땄는데 학생들도 같이 땄는데 점수옥수 잘 나올 줄 알았는데 점수 뭐 상업수 60점 안 넘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자신감 이렇게 하시고 멘탈이 옵니다 분명히 분명히 멘탈을 해요 평면도 다 그렸는데 시간이 너무 많아 괜찮아 상관하지마 평면도에서 2분의 1 지나도 상관없어요 후다닥 그려집니다 그리고 왜 5시간 반입니까 충분히 그만큼 5시 반에 맞게끔 작업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신선생님 인천에 계신 신선생님 합격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인연을 봬요